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가방, 2. 공책, 3. 수첩, 4. 안경 1. 컴퓨터, 2. 라디오, 3. 카메라, 4. 텔레비전 1. 서류함, 2. 보관함, 3. 우체통, 4. 쓰레기통 1. 사천, 2. 수첩, 3. 공책, 4. 신문 1. 수첩, 2. 가방, 3. 사진, 4. 거울 1. 달력, 2. 시계, 3. 거울, 4. 지도 1. 선풍기, 2. 냉장고, 3. 온도계, 4. 청소기 1. 학생증, 2. 사원증, 3. 운전면허증, 4. 건강보험증 1. 기차, 2. 자전거, 3. 비행기, 4. 자동차 1. 바지, 2. 치마, 3. 티셔츠, 4. 와이셔츠 1. 안경, 2. 우산, 3. 모자, 4. 잔갑 1. 수첩, 3. 달력, 4. 여권 1. 컴퓨터, 2. 라디오, 3. 카메라, 4. 텔레비전 1. 신문, 2. 수첩, 3. 공책, 4. 달력 1. 돈, 2. 카드, 3. 우표, 4. 공책 1. 쓰레기통, 2. 공중전화, 3. 자동판매기, 4. 자동인출기 1. 쓰레기통, 2. 공중전화, 3. 자동판매기, 4. 자동인출기 1. 칼, 2. 가위, 3. 젓가락, 4. 숟가락 1. 공책, 2. 수첩, 3. 컴퓨터, 4. 계산기 1. 열차, 2. 자전거, 3. 비행기, 4. 고속버스 1. 열차, 1. 삼air. 2. 문화, 3. profesional, 5.発 1. zaminder, 4. 2. 테인트 .. 2.sto 2. NH 3. 3. 그 후급 2. 청 voyage 1. 설쳐 3. proced 2. bus 4.